오늘은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시편 130편 우리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참으로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언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물건을 구할 때도 퀵배송을 하면 아침에 클릭하면 바로 저녁에 배달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기다리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빛의 속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참 마음이 행복한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만날 그러한 생각만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 시작종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매우 긴장된 기다림이겠죠. 또한 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 또한 지루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 그야말로 효과가 있는 삶, 건강한 삶,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세가 예비된 그러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성급하면 항상 때를 따라 박자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데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는 푼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은 뭐냐? 어리석은 겁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 카이루스의 때, 시간은 365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금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은 그냥 싸구려 가치 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포착하는 삶. 그 삶은 바로 오늘 시편 130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날 때가 있으면 상처를 꿰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모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건축을 헐을 때가 있다 이거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마음대로 지루하다고 해서 해를 갖다가 미리 빨리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마치 파수꾼이 아침이 올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듯이 그 때를 바라보며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위에 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 위로 올라갈 때 즉시 텐트를 거대요. 또한 구름기둥이 내려올 때는 성전 성막으로 내려올 때는 즉시 멈춰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텐트를 치기도 하고 텐트를 거두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의 삶이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기다림의 삶이 되어야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성공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때이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실 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바람은 이미로 분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가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 임하시는 때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야. 움직이지 말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달복달 못하는 삶. 인대가 없는 삶.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특성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에요. 원래가 우리 DNA는 이렇게 빨리빨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산업화 그 시작이 되고 나름대로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완전한 폐허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진국가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빠른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역사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독일의 기적 경제기적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일으킨 한강의 기적은 그것보다도 훨씬 속도가 빨라요. 아마 10배는 빨라요. 10배는. 엄청난 속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저력이 바로 끈기의 민족이에요. 빠르지만 빨리빨리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급한 민족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그 순발력 창조력 조급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냄비 근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 오해라 이겁니다. 오해라. 일본 사람들이 착각하다가 크게 당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기다림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우리 민족의 가장 그 아름다운 선율로 뽑힌 거 아니에요. 그 아리랑의 그 선율은 세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하는 그 멜로디예요. Most Beautiful Melody의 아리랑이 선정된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여러분 그 말뜻이 기가 막힌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개토대왕 그 비에 그 한강을 아리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아리라는 그 말은 위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거 위대한 거. 그리고 랑이란 말은 령 고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개를 넘어가시는 님. 그 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떠나지만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정감록이라는 것. 우리 중세 조선에 말해요. 3대 예언. 겨감 유럽과 함께 3대 예언서에 속하는 정감록이 있어요. 거기에 정도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도령이 오게 되면 거기는 계룡산에 온다고 나와 있는데 오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 정도령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정암욱의 정 누구가 자기가 정도령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천년왕국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천년왕국을 이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감남산에 내리실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다 나는 우리 한국 이 민족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조선시대 때 이 민족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거대하는 민족인가. 여러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사라니가 뱀인 어디를 물어요? 발을 물는 거예요. 발병이 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뭐 우리 조선사람은 정도령을 기다렸지만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민족이에요. 기다림의 이스라엘이에요. 기다림의 크리스찬들이라 이겁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발병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바라는 민족 우리 한민족 아리수 민족이에요. 아리랑 고개의 민족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란 그 글자 자체가 날 십자에 날 십자가 아래 위로 있고 날 일자에다가 옆에는 월자가 바로 조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선자는 바로 뭡니까? 거기 어자에다가 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소테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그리고 양 선자에는 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은 우리들에게 아리랑 무궁화 여러분 또 무궁화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은근과 끈기의 우리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도령을 기다린다고 말한 정감룩에 기록된 그것은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춘향이가 누구를 기다려요? 이도령을 기다리듯이 비슷하잖아요. 뭔가 우리 민족의 심성에는 이 메시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민족이라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일에 유래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백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 왜?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리랑 민족이야. 발병 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민족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마음의 설렘이 있잖아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마음의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 마음이 설렘이 있어요. 얼마나 어제 차를 타고 가도 그 생각을 펄컥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어. 공중에 들림받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특이한 나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왜 대나무가 특이합니까?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면 5년 동안은 차냐 반응이 없어요. 뭐 완전히 나지를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나서 죽순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일 만에 30m가 올라갑니다.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후죽순 여러분 알죠? 우후죽순처럼 이것이 바로 90일 만에 5년 동안 잠잠하다가 5년 동안 뭐 했어요? 기다린 것입니다. 뭘 기다려요? 나무 깊숙이 흙에 뿌리를 쫙 까는 거예요. 군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순식간에 죽순이 올라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몇십 센티씩 올라가서 90일 만에 30m까지 자라는 게 바로 대나무입니다. 사실은 어느 때가 더 중요합니까? 기다리는 때예요. 나타나지 않는 때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시대인가 성숙되는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늦게 꽃을 피우는 사람 이란 책을 보게 되면 90세에 넘어서 왕성이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혜 그분 코미디언이지만 그분 90세에 넘어서도 얼마나 활발하게 합니까? 이순재 씨라든지 신구 씨라든지 미국의 샤갈이라고 부르는 헬 리버만은 76세 때의 요양병원에 이제 죽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자기가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소질을 발견한 후에 101살이 되기까지 22번의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그림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샤갈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본의 시바타 도요는 99세에 일본에서 150만부의 판부스를 낸 시집을 내었다. 90세 되기까지도 시집을 내리라고는 꿈에도 꾸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간 어머니가 시를 잘 쓰는 것 같아서 권유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92세 장리비로 100만엔을 모아둔 거 우리나라 또는 1200만원 되겠죠? 그걸 다 꺼내서 그냥 시집을 출간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스타라디바이올루스 를 하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 수십억이 되는 바이올린 지금도 있잖아요. 94세까지 바이올린 명기를 만들었어요. 89세에 미국을 도보로 행단한 도리스 헤덕 이란 사람 89세에 도보로 행단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죠. 대나무가 5년 동안을 준비하다가 90일 만에 다 꺼버린 것처럼 아주 우후죽순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되기까지 말이에요. 40년 동안 왕손으로서 왕자로서의 그 수업을 받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수업을 받고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 떨구 나무 아래에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연단을 받은 후에 기다린 후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후에 갈렙처럼 85세의 가난한 땅을 차게 하는 전정을 치르는 그러한 갈렙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기다림의 사람이죠. 이와 같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모든 준비가 필요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일이 안 되나 남들은 금방금방 성장하는데 오래 기다릴수록 빠른 성장이 올 때가 있다. 때가 오면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을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이 뭐를 기다린 것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은 반드시 온다. 오잖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보초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침이 올 때 동이 터오르면 기운이 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잘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될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알을,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누가 복음에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똑같은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구하지 않느냐. 줄까 말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자도 잘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10편 27편 14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찾고 믿고 여러분이 내가 뭘 가졌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구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바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형평과 처지를 채우시는 하나님. 빌리포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너의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강구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소생함.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권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도우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왜 불안하여 하고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강력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자심을 기다리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무제한 언제 오실지 모레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불어내려와서 주위에 성령, 천만한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는 권능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원수를 실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는 것은 다른 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을 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새 보여요? 벌새. 벌새라는 작은 새인데 벌처럼 그냥 날개를 막 파다. 1초에 수천번이 이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벌새는 높이 날지를 못하고 하늘에 공중에 떠있게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글라이딩인데 속도를 높인 다음에 아래로 그냥 활강하면서 비행하는 거예요. 힘은 들지 않지만 멀리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큰 날개로 높은 곳까지 상승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류를 타는 것입니다. 따뜻한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높은 곳에서 힘들이지 않느냐고 수백 킬로를 가다 활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곳에 올라갈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된다 이거야. 누가? 요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요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잘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그냥 내 뜻대로 해놓을 뻔해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우리 디모데우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곳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무슨 멸류관을 준다고요? 의의 멸류관을 예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그건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랑이 왔다고 막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급히 자다가 신랑이 더디 와서 잠을 자다가 급히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등 안에 있는 기름을 켜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니 등이 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구워달라. 조금만 구워달라. 안 구워져요. 왜? 구워졌다간 너도 금방 꺼져버리고 나도 꺼져버려요. 밖에 나가서 급히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다섯 처녀가 똑같이 기다렸지만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어요. 등이라는 것은 10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이다. 바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정지함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나 성령을 준비하지 못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했어요.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원수를 신원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야.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바로 한 번 받은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타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이 처음으로 임했다. 이게 처음으로. 첫 번째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조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주님의 몸 된, 우리 몸 아니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모여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태풍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태풍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태풍이 또 임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재산을 꺼져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남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모든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성령의 태풍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들림이에요. 공중들림은 어느 때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 이런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다미 성교회라든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 역사상에. 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까이 온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태풍이 불 때까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방송 앞에 여러분이 모인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의의 멸관을 받을 그러한 때를 고대하며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성령의 태풍을 받아 하늘로 들려올림 받을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시편 130편 오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하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예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바로 필요한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다림줄이 된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 나침반 아닙니까? 항해사가 나침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네비게이션 아닙니까? 네비가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사모하는 자에게 건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벽이 바로 섰는가? 각도가 바로 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축과 인생의 항해와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네비게이션인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국 들어가야 될 영원한 정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길이오 진리오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조선민족이 구주 정도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은 하나의 그냥 모델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를 기다리는 말 바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는 자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받을 의의 멸류관을 우리는 받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 비치는 빛을 따라서 우리 발의 등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구주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임자하시고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확신께 하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기다림으로 진정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오실 때까지 임할 때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온정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